태우지 않은 커피의 카페인과 태운 커피의 카페인의 영양과 효능 차이점 태우지 않은 커피는 신선한 커피 원두를 그대로 사용하여 만드는 음료이며 이 과정에서 원두의 영양소가 최대한 유지됩니다. 반면 태운 커피는 원두를 로스팅한 후 체조되는데 이로 인해 일부 영양소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. 따라서 태우지 않은 커피는 카페인 이외에도 항산화제와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며 섭취지 더 많은 영양소를 협차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태우지 않은 커피는 미치는 효능이 다양합니다. 항산화 효과로 인해 심혈관 질환 예방에 도움을 주고 치매와 파킨슨 병의 유형을 낮출 수 있으며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한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. 이에 반해 태운 커피는 도시의 수체를 바탕으로 일부 영양소가 손실된 상태이기 때문에 태우지 않은 커피와 비교했을 때 영양소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. 또한 특이한 맛과 향이 나는 음료에 대한 선호도는 물론 소화에 도움을 주는 효능이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. 따라서 개인의 선호도나 목적에 따라서 태우지 않은 커피와 태운 커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. 각각의 영양과 효능을 배워하여 적절히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.